이형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서울중구대중소기업농업협력재단에서 중소기업 대표 및 협회의 단체와 납품대금 연동제도 안착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 장관은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이 한 달 새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점을 언급하며 동행기업을 연말까지 만 개 이상 모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위원장은 제도의 조속한 정착과 제도를 회피하려는 시도들을 차단하기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서 연동문화 확산을 담보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수위탁거래에서 원자재 가격 변동분이 납품대금에 반영되도록 하는 제도로 지난 4일부터 시행됐습니다.